그렇게 됐습니다 방금 들은 노래가 장기야와 얼굴들의 은사는 왜 할까?라는 노래인데 다시 한번 들을까요? 어제 이 노래가 좀 듣고 싶더라고 근데 왜 멍청하게 올려놓고 게임을 계속 돌림 걸 알면서도 현재 278점 브랜드마스터까지 사연승 목표는 사연승 안녕하세요 선생님 비웃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저 지금 모든걸 잃고 이성 잃은 랭크게임 그런거 아닙니다 아직까지 가능성이 남아있 그렇게 됐습니다 선제공격 탈리아네 나도 탈리아나 해볼까? 아니? 5초만에 하기 싫었지 의사소통 한번 의사소통 한번 패치되봐야 아는거지만 괜찮은데? 단멸쓰면 잡은거 같은데? 단멸도 안쓰네요 에이트록스가 거기 좀 갈거 같긴함 비에고도 왔네? 놀라레부 너무 대놓고 들어가지 않았나? 끝. 좋았습니다. 마구마구 피해버리기. 다이브 할만한데? 스피크 하나? 네. 수고하세요. 어우. 죽을 뻔. 다행이다. 빈탑 차죠? 레벨링이 별로 안됐는데요? 까비. 아토록스 전멸있나? 아토록스 전멸있나? 어우 다행이다. 좋아요. 아토록스 전멸있나? 대박.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러사? 아토록스 전멸있나? 아 인생. 네? 고고하세요. 태형 갈사람 없어 보이니까. 네? 그런건 없다. 네? 네? 아우 피 차는거 봐. 어딜 없네? 베나타도 왔네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아 너무 아까운데? 까비. 풀이 살짝 아쉬웠다. 와 데미지 센데? 카딕스. 되게 세네. 역시 고립인가? 아토록스가 그냥 녹아버림. 와우. 사림존차. 사림존차. 안됩니다. 진리언입니다. 저기서 전멸가지 쓰네? 잠깐만 이거는. 리매치. 들어갑니다. 어? 미안. 좀 세네? 리매치는 다음에. 그래 그래. 다음 기회에 합시다. 이제 가는 중. 오 네. 힐 났는데요. 그러면? 오케이. 아, 힐. ましょう. 힐. 그런게 어딨냐. 안됩니다. 아 위쪽 노릴걸 그랬다. 아토록스 못잡을 줄 알고 와줬는데. 그냥 잡아버렸네? 위쪽에 궁풀을 했으면 따는 건데. 그래도 집 안가데? 힐까지 빼버려? 녀석. 저거 살 수 있을 것 같아? 안됩니다. 무리했으면 죽어야지. 무리했으면 으시한도 죽어야지. 하하하하 네 까비요 어? 나 들켰는데? 존야는 없어서 좀 조심할게요 미안합니다 네 그런건 없어요 와 저기 안뚜었어? 대박 아니 저기 왜 안뚜근 1킬 정도만 딸까? 안나오나? 다 맞는데? 에? 넌 이미 죽어있잖아 되지 승리 어떻게 그러고 사는진 모르겠지 내가 금방 보내준 압 네 미안합니다 아 아우 아파 라인은 당겨지네요 너무 세게 맞았는데 근데? 포션을 먹고 셀프를 아끼죠? 라이브는 애매할 것 같은데? 여기서 견제하네 퀴 빠져서 괜찮아요 퀴로 견제하는거 아니면 아니 뭐야 너무 잘해줬는데? 까비요 드브 올 것 같은데? 드브 올 것 같은데? 아 까비 이정도만 돼도 굉장히 편하죠 탑은 아크샨 미드 갈 것 같은데? 미드로 갔네요 와 미드가 너무 잘해줬는데? 좋습니다 아크샨도 저쪽 갈 것 같은데? 아 너무 아까운데 이거는? 궁이 안나가냐? 아 까비 블리츠 때문에 스킬이 안나갔다 아 아 하자는 것 같은데요? 이득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웨이브도 이득 좀 봐가지고? 이득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웨이브도 이득 좀 봐가지고? 아 이게 안나? 아 까비 뒤에서 물렸구나 일단 영 챙기죠 너무 안좋은데? 마감으로 갔죠? 치는데? 치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정도 교환이면 오우 아카 네 와 록스 데미지가 미쳤는데요? 큽니다 타야겠는데 이거는? 아니 뭐야 어 네? 아 데미지가 좀 강하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찬난 것 같지요? GG 골라프가 여기 들어와 있겠죠? 아까 이즈리얼 피셜로도 여기에 들어오려고 했으니까 마디 이용해서 내쫓아봅시다 계속 꼬이네 우선이 안좋은데? 너무 너무 안좋잖아 여기서 안하는게 나왔겠다 너무 망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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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지말지 안 될텐데 오우 다행이다 오우 노퍼님 오지 마세요 우리 둘 다 망할 뻔했어 공기가 필요한 자의 도끼 도끼가 어디서 났나 했더니 탔구나 공기가 필요한 자의 도끼가 있네 전 공 쓰면 잡겠는데 아 카르마는 뭐야 안 맞아주면 끊기죠 안녕하십시오 절대 안되지 바비 뭐야 깜짝 놀랐네 결령 풀었는데요 오바요 오 네 이지를 닉네임 정해진 결말 결말이 나 뭔가 알 것 같아 네 정해진 결말 오 딜 해 빨리 말해 과일 어색 wait 한글자막 by 한효정